덕분에 그때 아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 그 우리나라 선수분들 뵙고 왔습니다 사진도 떴더라고요,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많은 게 떠 있더라고요 시간이 다 아니니까 진짜 선수분들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세요, 진짜 솔직히 무대한 거보다 그 무대의 긴장도 보다 선수분들 만나기 직전에 긴장도 훨씬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앞에서 딱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있는 거 키가 막 엄청 크시더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,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?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또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뭐 이제 훈련하셔야 되니까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냥 좀 다치지 마시고 연습한 대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드리고 저는 이제 그 티셔츠 유니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받고 왔습니다 되게 멋있으셨어요 진짜 파이팅! 나도 이제 파이팅 했으니까 이제 난 좀 쉬어야 돼 바랍니다 여러분